이하영 파리특파원이 전하는 해외전시 소식입니다. 파리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에서 모네 미첼전이 2022년 10월 후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전시되었다. 파리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의 모네 미첼전은 세계적인 두 작가 클로드 모네와 조한 미첼 사이에 전례없는 대화를 보여주었다. 모네와 미첼의 대화는 프랑스 및 일반 관람객들이 미첼의 작품들을 더 발견할 수 있도록 조한 미첼의 회고전과 함께 소개되었다. 전시는 두 작가의 상징적인 70점의 작품을 통해 시각적 주제별로 여정을 제공한다. 모네의 35점의 작품 중 25점은 파리 마르모탕 모네의 컬렉션 중 수련 셀렉션에서 대여한 것이다. 프레임이 거의 없는 이 작품들은 미첼의 작품 35점, 회화 25점과 파스텔 작품 10점과 대화를 나눈다. 특히 모네의 수련 세폭자리 작품은 1956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전시되었으며 미첼의 라 그랑 발레 대형 작품도 1984년 이후 10점이 한자리에서 소개되는 의미 있는 전시였다. 나는 자연 앞에서 내가 느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나는 그것에 빠져 미술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도 잊어버린다. 기본적인 규칙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나는 감각들을 유지하고 고정시키기 위해 많은 실수들을 하곤 한다. 클로드 모네, 1912년 6월 7일 구스타브 그레포이에게 보낸 서신 중 나는 내가 기억하고 그 기억에서 가지고 온 풍경들과 감각들로 그림을 그린다. 조한 미첼, 1958년 이번 전시회는 몰입된 형식으로 표현된 풍경과 자연을 마주하는 독특한 감각들을 보여준다. 모네의 후기 작품들은 특히 수련의 경우 지베르니의 수련 앞에서 오래 시간 관찰된 모티프의 복원에 관한 것들로 구성되었다. 미첼의 작품들은 기억의 필터를 통해 공간과 시간을 넘어 살아있는 인식인 감정의 전의를 탐구하게 한다. 클로드 모네와 조한 미첼의 역사적 대화는 다양한 면에서 보여진다. 모네의 수련 연작은 1950년대부터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에 의해 모네는 추상표현주의의 선구자로 여겨졌다. 모네 부활이란 맥락에서 미첼은 1957년과 1958년에 쿠인이 만든 용어인 추상인상주의 개념에 충실한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앙드레 마송에 이어 유명한 미국 비평가인 클레먼트 그린버그는 그들의 현대성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다. 모네가 마침내 발견한 원칙은 더 광범위하다. 그것은 그가 생각한 것처럼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본질인 추상의 능력에 있는 것이다. 두 작가의 근접성은 서로 시대는 다르지만 모네가 수련 연작을 그렸던 지베르니 근처에 미첼이 작업실을 마련하며 더욱 강화하게 된다. 모네를 동경한 미첼은 모네가 봤던 풍경을 똑같이 보기 위해 작업실을 지베르니 정원 근처 베트유로 이주하였다. 그녀는 자연 아래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그녀의 감각으로 완벽히 받아들이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두 작가는 각자의 방식을 지니며 완전한 예술적 독립성을 보여준다. 또한 같은 풍경 즉 센 강변을 마주한 두 예술가는 그들의 예술에 있어 기초를 구성하는 빛과 색채에 대한 예리한 감수성을 공유한다. 미첼은 끊임없는 요청으로 살아있는 기억 안에서 그들 간의 연관성을 찾는다. 모네의 후기 작품은 덧없는 빛을 포착하여 색상만을 강조하며 형태의 윤곽을 포기하는 특징을 지닌다. 비유적 표시 없이 모네와 미첼가 그린 식물들, 수중 식물들, 대기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는 풍경과의 융합적이고 서정적인 관계를 표현한다. 모네, 미첼의 대화전의 파리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의 파트너십으로 기획되었으며 조한 미첼 재단이 협업하였다. 이번 전시는 두 작가의 상징적인 작품들 간의 대화를 통해 시각적, 주제별로 강조되어 신비롭고 감각적인 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 조한 미첼은 시카고 출생으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화가로 의사이자 아마추어 화가인 아버지와 시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예술과 문학적 환경이 풍부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미첼은 반고흑, 세잔, 칸딘스키의 영향을 받았으며 뉴욕으로 이주하여 추상표현주의 모임에서 드쿠닝, 폴록, 클라인, 호프만 등과 교류하였다. 1951년 9번가 회화 조각전에 참여하였으며 1953년에는 스테블 갤러리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어 호평을 받았다. 성공적인 전시로 추상표현주의 미술가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받게 되었다. 1955년 프랑스로 이주하여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녀의 작품 주제는 풍경과 색채, 빛으로 자연에 대한 기억과 감성을 회화적 표현으로 보여주었다. 미첼은 커다란 화폭에서 대담하고 힘있는 붓질, 섬세하고 조화로운 색채 표현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녀는 1992년 파리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주요 작품에는 칼비, 1964년, 스페이드의 왕, 1956년, 젖은 오렌지, 1971년, 1972년, 청소, 1973년, 사이프러스, 1980년, 미네소타, 1980년, 그 후 마지막 시간 4번, 1985년, 감사, 1992년, 등이 있다. 성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